Q. 지이 millennium 그냥 비자 여러분들 그냥 너무 편해요 너 그러니까 이제 본 해야지 근데 아 진짜? 제가 이거 힘들어 있어 그 자아픽 아니라 계속 하라고 해야지 그러다보면 포함이 분들 중이야 이런 부분들이 제가 Security threads 앨범에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저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보다는 많이 감히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학교에서는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고 봤을 때 또 일단 그런 거 같은 영화들 같은 게 없는 뭔가 작업을 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판단을 하고 새롭게 수업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 복합이 뭐가 있어요? 네? 복합이 뭐가 있어요? 하나 반전 자 우리 마스크 반전 반전이라고 생각해? 자 장점과 단점 본인의 장점과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자신의 차별함 어떻게 내가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본인의 단점을 어떻게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본인의 단점을 본인의 단점이 적당한다는 본인의 단점이 그런지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본인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수많은 신곡 이런 거랑 들어가게 되면 다닐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제 원래 관계에서 인기를 했던 친구예요. 박수하려고요. 강민이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수업을 알아서 학생이었는데 락단들이 예를 들어 락을 알아서 락을 알아서 락을 알아서 락이 너무 많이 잘한다. 락을 알아서 비슷했어요. 그래서 야옹이가 몸에 대해서 락을 좀 더 먹어야 하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다 이뤄갔던 락을 해줄 거 할 수 없으니 락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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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을 알아서